지금은 대구독의 시대죠. OTT, 유튜브, 음악, 클라우드, 오피스 등 우리 생활의 많은 요소들을 이제는 모두 월마다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쳤어요.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는 거야. 이런 서비스는 모두 서버 컴퓨터에서 구동되는데요. 하지만 서버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말은 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이런 서비스를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어 볼 건데요. 넥스트 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를 활용해 볼 겁니다. 넥스트 클라우드를 쉽게 설명하자면 iCloud나 OneDrive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이것들과 크게 다른 점이라면 내 컴퓨터를 서버로 활용하는 설치형 서비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넥스트 클라우드를 직접 설치해보고 이걸 장시간 사용해본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과정을 함께 남겨볼게요. 자, 그러면 같이 가시죠. 자, 가장 먼저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보통 서버라고 하면 막 거대한 컴퓨터가 상상되고는 하는데 나와 우리 가족 정도가 사용할 서버라면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미니 PC를 사용할 거고요. 이건 15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저가형 미니 PC입니다. CPU는 인텔 N95가 달려있고 램은 8GB 모델이고요. 저는 여기서 추가로 1TB SSD를 장착해줬습니다. 총 예산은 넉넉잡아 23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하지만 만약 집에 오래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서버 컴퓨터는 화면 출력도 안 하고 게임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고사양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설치할 운영체제를 준비해볼게요. 구글의 우븐투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데스크탑 버전과 서버 버전을 선택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두 개의 큰 차이는 없고요. 데스크탑 버전은 윈도우처럼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할 우븐툐의 버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LTS 버전이 더 장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다운받겠습니다. 다음은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USB 메모리로 옮겨줄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저는 루프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구글을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파벳 P가 붙은 포터블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제 USB 메모리를 꽂은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상단의 디바이스 탭에선 USB 메모리를 선택하고 셀렉트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우븐투 설치 파일을 지정해줄게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메모리 초기화 경고를 확인하면 USB 메모리의 우븐투 설치 파일을 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니 기다리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됐으면 이제 컴퓨터에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하고 USB 메모리를 꽂아주고요.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 바이오스 설정 화면에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오스에서 부트 탭으로 들어가면 부팅 시 사용할 장치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최우선 항목으로 연결한 USB 메모리를 지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재시작해줄게요. USB 메모리로 부팅이 되면 Try All Install Ubuntu를 선택해주고요. 이후 로딩이 완료되면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언어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키보드는 US로 선택하고 인터넷 연결 화면에서는 유선으로 선택할게요. 다음은 Install Ubuntu, Interactive Install, Default Selection을 차례로 선택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보고 취향에 따라 다른 걸 선택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독점 하드웨어 드라이버와 미디어 코덱을 설치할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를 선택하면 드라이버를 알아서 설치해주기 때문에 모두 체크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디스크에 어떻게 Ubuntu를 설치할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디스크 전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삭제 후 설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설정 화면인데요. 제 서버 컴퓨터의 이름과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시간대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한국 시간대로 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Install을 누르면 Ubuntu의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고요. 설치 미디어를 제거하라는 안내가 나오면 USB를 본체에서 제거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Ubuntu의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고요. 처음 로그인하면 환영한다는 팝업창이 뜨는데 다음 버튼을 눌러 닫아줄게요. Ubuntu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왼쪽 하단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설치된 앱 목록이 나오고 여기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터를 실행해주겠습니다. 로딩 후 업데이트 확인 창이 나오면 Install Now를 선택해주고요. 설치 후 안내에 따라 한 번 더 재부팅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다시 앱 목록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Terminal이라는 앱을 실행해주겠습니다. 명령줄 화면이 나오면 sudo apt install open ssh-server 이걸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이 명령어는 open ssh-server라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apt라는 프로그램에 명령하는데 이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알아두면 이름만 바꿔서 다른 걸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비밀번호를 치고 엔터를 눌러주고요. y를 입력하여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설치가 진행되고 완료되면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제 컴퓨터에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다른 컴퓨터에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랜과 전원 포트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제거할게요. 자, 다시 사용하던 컴퓨터로 돌아와서요. 설치한 서버를 원격 제어해보기 전에 공유기와 도메인 설정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컴퓨터의 네트워크 요청이 내 공유기를 거쳐서 인터넷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아마 우리가 접속하는 사이트의 서버 컴퓨터가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우리 집의 서버로 접근한다는 것은 내 도메인에 접속했을 때 그 네트워크 요청이 내 공유기로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유기는 그 요청을 다시 내 서버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항상 공유기가 껴있는 이유는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항상 공유기를 거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일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공유기로 접근했을 때 그 요청을 우리 서버로 전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도메인에 접근했을 때 네트워크 요청이 내 공유기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사용할 도메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우선은 공유기의 설정 화면으로 진입해주겠습니다. 공유기의 설정 진입 방법은 공유기 회사마다 모두 다른데요. 저는 IP타임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으로 공유기 설정 페이지에 진입하고요. 네트워크 설정에서 DHCP라고 쓰여있는 메뉴에 진입해줄게요. 여기서 하단을 보면 공유기에 접속된 우리 집의 컴퓨터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서버의 이름도 여기서 보이죠. DHCP는 자신에게 접속된 장치들에게 랜덤한 IP를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는 IP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소 예약 기능을 사용하여 항상 같은 IP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버가 할당받은 192.168.0.247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다음은 포트 포워딩 메뉴로 들어가서 공유기로 들어온 80포트 요청과 443번 포트의 네트워크 요청을 서버로 전달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방금 지정한 서버의 IP를 입력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공유기에서의 설정은 끝났고요. 지금까지 한 일을 풀어서 설명해보면 공유기에 80번, 443번 포트에 접근했을 때 그 요청을 서버의 IP로 전달하라고 지정했고요. 그 IP는 항상 서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주었습니다. 여기서 80번과 443번의 의미는 브라우저가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이제는 사용할 도메인을 구하고 그 도메인에 접속했을 때 내 공유기로 접속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덕DNS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여러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기터브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하단에 새로운 도메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Add Domain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단에서 도메인이 가리킬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다시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유기의 설정에서 인터넷 정보 페이지를 보면 공유기가 할당받은 외부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주소는 외부의 인터넷 세상에서 내 공유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죠. 이를 복사해서 덕DNS의 Current IP란에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이제 저는 도메인이 생겼고요. 도메인에 접속했을 때 네트워크 요청이 공유기를 향하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유기는 받은 요청을 제 서버로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서버를 원격으로 제어해서 본격적으로 넥스트 클라우드 설치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윈도우의 파워셀이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명령줄 화면에서 ssh, 서버의 id, 골뱅이, 서버의 ip 이걸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경고창이 나오면 yes를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엔 서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성공이고요. 이제 서버의 터미널 기능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엑스트를 입력하면 접속을 종료할 수 있고요. 서버에 무언가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이 방법으로 접속해주면 됩니다. 다시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sudo apt install docker.io 이걸 입력해서 docker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넥스트 클라우드 AIO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은 브라우저에 넥스트 클라우드 AIO를 검색해주고요. 공식 GitHub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하단에 내려보면 터미널에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복사해서 원격 제어 중인 터미널에 붙여넣기 후 실행해주겠습니다. 초록색 메시지가 나오면 브라우저에서 서버의 IP, 콜론 8080 이걸 입력해서 접속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선 경고창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이니 무시하고 진입하겠습니다. 진입하면 넥스트 클라우드를 설정하기 위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하단에 설정 페이지를 위한 비밀번호가 있으니 이를 메모장에 기록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 생성된 비밀번호로 로그인할게요. 이번에는 넥스트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도메인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덕DNS에서 발급받은 도메인을 그대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클라우드와 함께 설치할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하단에 화이트보드 기능만 추가로 선택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한국 시간을 입력하고 저장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앤 스타트 컨테이너를 눌러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컨테이너를 시작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여러 컨테이너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모두 초록불이 될 때까지 새로 고침하며 확인해줄게요. 자, 이제 모두 준비됐고요. 상단에 보면 넥스트 클라우드의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잘 메모를 해두고 이제 저희 도메인으로 접속해볼게요. 자,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서버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집에서 전 세계에서 접속 가능한 서버를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만들어진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환영 메시지를 지나면 넥스트 클라우드의 홈 화면으로 진입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고 조금 있다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설치할 것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이전에 덕DNS를 설정할 때 공유기의 IP를 직접 입력했었죠. 하지만 우리 공유기는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서 외부 IP가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메인으로 접근했을 때 제 공유기 주소로 오더라도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접속되지 않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서버는 공유기의 외부 IP가 변경됐을 때 덕DNS에 재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해줘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구글의 도커 덕DNS로 검색하고 최상단의 도커 오브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터미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메모장에 이걸 복사해 올게요. 여기서 옵셔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지워주고요. 서브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엔 덕DNS에서 할당받은 도메인 앞부분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토큰에는 덕DNS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토큰을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부분엔 수두를 추가해줄게요. 이제 전체를 복사한 다음 원격 제어 중인 서버의 터미널에 붙여넣기 후 실행해줄게요. 실행을 마치면 수두, 도커, 로그, 덕DNS를 입력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단에 석세스프리란 메시지가 보이는데 이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IP가 변경되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덕DNS에 등록된 IP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러면 제 서버가 갑자기 접속되지 않는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이제는 설치된 넥스트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의 메뉴에서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계정을 추가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계정을 할당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일 탭으로 들어가 보면 원드라이브처럼 파일을 폴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진이나 문서 파일도 열람할 수 있고요. 링크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캘린더나 연락처를 관리하고 스마트폰과 동기화할 수도 있고요. 메모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기능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무궁무진하다고도 할 수 있죠. 이 영상에서 모든 기능을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직접 설치해서 이것저것 탐방해보면 재밌는 기능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설치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저사양의 컴퓨터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나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실제로 이런 미니PC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넥스트 클라우드를 사용해 왔는데요. 제 사진과 파일을 백업하고 노트를 작성하고 개인 업무를 관리하는 것까지 저는 모두 이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을 제외하면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구독형 서비스보다는 정말 만족스럽고요. 물론 단점도 있죠. 일단 상용 소프트웨어보다는 완성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의 포토뷰어는 많이 불편한 편입니다. 속도도 느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내가 운영하는 서버와 있는 만큼 보안과 데이터의 관리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게임 서버가 터지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내 서버가 터지면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컴퓨터를 서버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저처럼 홈서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